오늘 함께 할 그룹들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의 솔라 문별 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요? 저는 걸그룹들 인사하는 것 중에서 마마무 인사가 제일 좋아요 방금 팀인 줄 알았어요 한 번 해볼까요? 시작 요즘 대학교에서 섭외 1위래요 축제 섭외? 요즘 열심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올 봄에 몇 군데 가세요? 한 15, 16개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축제만 이제 5월인데 저희가 그래도 형식적인 무대보다는 관객분들과 소통을 주로 하거든요 같이 뭔가 하는 무대를 만들어서 더 찾아주시지 않을까 우리도 소통 겁나는데 안찾아요 우리도 옛날에 굳이 다녔는데 대학교 축제를 안찾아줘 근데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학과자 고객님 연세합니다 세 가지 고민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찌든 인생 아버지라는 비유로 돌아와요 그래 네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나? 찌든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 주부예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저는 집에서 마스크를 써야 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우 냄새 저희 집이 24시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집 안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거든요 특히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요 담배 찌든 냄새 때문에 숨을 꾹 참고 후다닥 굴리를 보고 나와야 하는데요 더 문제는요 엄마 코 갔다 갔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저희 집에는 어린 딸과 아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보 아이들 생각해서 제발 밖에 나가서 좀 피워요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 옛날에는 다 집에서도 피고 다 멀쩡했어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런 생활 벌써 9년째인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 목숨 좀 내려볼게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시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삼촌이나 할머님이나 좀 예전 분들은 이제 방 안에서 그냥 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님 그러니까 뭐 버스에 담배 제떠리가 있었어요 그럼 있었어요 제떠리가 그리고 비행기에도 흐름이 있었고 등받이에 제떠리가 이렇게 있었고 기차를 타도 제떠리가 있고 이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아니 그때만 해도 간접후변에 대해서 안 좋다는 게 안 나왔었잖아요 진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국민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진짜로 집안에서 막 계속 담배를 피우고 다녀요? 설마요? 안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아람붙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대박이다 그런 경우는? 신랑이 이직 준비로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거든요 집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담배 연기에 계속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애들 애들이 있는데 진짜로 담배를 막 아이들이 있을 때 안 피겠죠 아니요 펴요 아니요 펴요 아니요 펴요 딸이 9살이고 아들이 지금 이제 5개월 됐어요 5개월? 네 본인은 이제 애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안방에서 문을 닫고 피우는데 안방에서 문 닫고 피우는데 네 문을 닫고 피우는데 이제 연기다 보니까 틈새로 이제 냄새가 밖에 다 코도 엄청 맵고 임신 중에는 어떻게 했어? 임신 중에는 임신 중에는 설마 임신 중에도 폈어요 네? 그냥 일상인 거예요 뭐 어떤 환경 그런 거 상관없이 아니 근데 게다가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네 환기도 못 시키시겠어요 저희가 바로 위 위가 옥상이고 바로 위가 옥상이고 아니 왜? 조건이 완전 좋은데? 뭐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냐고 옛날에 다 이렇게 폈다고 그건 옛날이고 네 그래서 그럼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네 낮에 오빠가 컴퓨터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고 저녁에 이제 그 방에서 저희가 애기 다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애들도 다 같이 네 그러니까 그 이불에 이미 담배 냄새와 모든 게 다 축적이 돼 있어서 한 4일 정도에 한 번씩 이불을 빨래를 하는데도 이제 찜찜하고 냄새도 남아있죠 제가 애들 데리고 외출하면 이제 온 세상이 자기 천국이구나 바로 돌아다니면서 피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갔다 오면 싱크대, 배수구, 세면대 이런 데 담배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싱크대를 이렇게 턴다고? 네 네 네 이제 뭐 설거장으로 갔다 와서 음식 준비를 딱 보면 그 거기에 있는 뭐야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이제 나온거죠 오늘? 네네 너무나 당당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편이 혹시 왜 그러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곱 살 양진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좋으시네 아니 근데 정말로 아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세요? 네 뭐 안방이건 화장실이건 그 다음에 뭐 전체 돌아다니면서 근데 솔직히 담배 냄새 때문에 여기 나을 건덕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봐봐요 애들도 있고 가족들이 막 괴롭다 괴로울 거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그런 거보다 제가 가장이고 네 담배도 하루에 두갑반 피던 거 한갑에서 한갑반으로 줄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방에서 담배필 때 선풍기는 이제 창문 쪽으로 해놓고 틀어놓고 다 배려는 하거든요 아니 근데 옥상이 바로 위잖아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혼자 마음껏 피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문을 나서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귀찮고 제가 뭐 가장인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요?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요? 왜왜왜왜왜왜 아니 아니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해 안가죠 아내분 임신할 때도 키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최악인데 진짜 대놓고 핀 건 아니고요 네 뭐 9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담배를 집 안에서 안 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임신했는데 대놓고 아가야 이러면서 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신 사람이죠 그건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뭐 자랐는데 뭐 할머니도 담배 피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삼촌이나 이모들도 다 잘 자랐고 크게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배 피우면 폐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건 알죠? 예 알고는 있죠. 근데 간접 피원도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걸 모르세요? 제가 딸이 9살인데 지금 뭐 잘 뛰고 뭐 건강하고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싸우세요? 아 진짜. 아니 남편분이 간접 피원도에 대한 경각심이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없다고 느끼는 게 담배를 뭐 수시로 피고 손도 잘 안 닦아요. 그 핀 손을 제가 이제 5개월 된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굴도 만지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9살 된 딸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둬야 할 판에 아빠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딸이 아빠 손 잡고 길 가는 걸 되게 좋아할까 봐. 한 손에는 아빠 손 잡고. 아빠가 제 딸 손 잡고. 한 손에 이제 담배를. 한 손에 이제 담배를. 한 손에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담배를 튼다고 딸 손 잡고. 네. 뭐 어때 내 딸. 내 손 내가 잡고 담배 피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별로 그런 생각 못 하고. 아니 애가 비염도 있고 기간지도 안 좋다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뭐 아직까지 지정 없이 잘 사니까. 할머니도 뭐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뭐. 아 할머니랑 할머니랑. 성취나 할아버지도 뭐 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 그럼 여쭤볼게요. 딸이 커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아. 봐봐. 아니 지금. 그 말하는 건. 본인은 자기가 좋아서 피우는 걸 합리화시키지만. 딸이 남이 피우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기보다는 좀 참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좀 참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딸을 한 번 만나볼게요. 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굉장히 궁금한데. 안녕. 안녕. 자기 소개 좀 해볼까요? 저는 9살인 보배입니다. 안녕. 보배 여기 왜 온 거 같아요? 아빠가 담배 피워서 나 온 거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피우는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 피워요? 하루에 담배를 다섯 번 넘게 피워요. 본인이 딸이 본 것만으로 다섯 번이 되는 거 보니까. 아빠한테 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보배가 좀 세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있어요. 뭘 해요 아빠가 그러니까. 담배 없이는 못 썬대요. 그럼 나야 담배 하라고 선택하라고 하지 그랬어. 그렇죠. 그럴 땐 얘기해. 지금 한 번 물어봐. 아빠 보배야 담배야? 당연히 보배죠. 근데 왜 못 해요? 그럼 얘기해 아빠 꼴쳐. 아니 남편분 그렇게 담배 걱정 크게 안 하시는데. 본인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건강검진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왜 안 받아요? 근데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아픈 대로 은혜 맡기는 거죠. 본인이 한 번 살지만 딸도 아내분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왜 해를 주시는 거죠? 욜로구나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해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욜로 와볼래요 진짜? 저희가 그래갖고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대입니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소변 검사 하셨어요. 중간 소변으로 이 정도 받으시고요. 저거 많이 받아오는 분이 있어요. 저거 넘치게 막.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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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간접 흡연은 청소년기, 아동기의 천식이라든지 또 세균성 질환들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청인이 됐을 때의 성인병,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검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확한 검진을 한 게 아니고 소변검사만 했는데 일반 흡연자보다 니코틴 투치가 두 배 이상이 높아졌잖아요. 진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검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영상 보니까요. 아니 지금 아내가 울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렇게 들으니까 신랑이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담배 건강 얘기를 하면 신랑이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나 보험 많이 들어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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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있어. 일반 분보다도 두 배가량 높으신 정도면 아마 아이 분하고 아내 분도 엄청나실 거예요. 간접 흡연하는 어린이는 직접 흡연하는 것이랑 다름없고 실제 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의 방어력이 떨어져서 천식뿐만 아니라 기타 폐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해본 발언은 크게 뭐 아니 아프면은 제가 뭐 아홉 살인데 잘 건강하니까 의사가 간접 흡연이 안 좋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다 규명이 된 건데 그냥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잘못된 거죠. 너무 무지한 거일 수도 있고. 담배 말고는 다른 건 또 다 양보하고 잘해주시나요? 배려하고? 아니요 담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요. 에? 다른 건 또 또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감기 몸살로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아파서 문자로 되게 예쁘게 보냈어요. 오빠 나 미안한데 내가 너무 아파서 먼저 잘게 와서 그냥 자라는 식으로 이제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편의점에서 뭘 사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깨워요. 야 야 야 라고 보통 자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라고 잘해요. 그럼 대답해줘요. 왜 왜 왜 왜 왜. 그래서 이것 좀 데워줘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햄버거 편의점에 그. 렌즈에다가 렌즈에다가 렌즈에. 그래서 제가 그날은 너무 아파서 오빠가 데워 먹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생각해서 이거 간단하게 데울 수 있는 거 일부러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이거를 벽에 던진 거죠. 햄버거를 던지거나 던지거나 던지거나. 던졌어요 그래서 다 터졌겠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햄버거 편의점에 다른 걸 여러 가지 사는데 이제 그걸 다 던져서. 아니 아프게 왜 그렇게 부려먹어요 그게 뭐야. 그냥 씻는 동안 잠깐 데워달라 그런 건데 너무 짜증을 내니까 아프잖아요 햄버거 데워는데 50초에서 1분 10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전자레인지 작동을 못 해요 할 줄 알죠. 그러면 넣어가지고 팅통하고 씻으러 갔다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허물 벗듯이 이제 옷을 벗고 화장실로 직행을 하니까. 하다가 갑자기 침을 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 끝나고 이제 왔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욱이 딱 발동되니까 솔직히 던져놓고 솔직히 치우지도 못하게 했어요. 솔직히 치우지도 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치우라고 제가 일부러. 일부러 아니 일부러가 아니고 저거래지 지금 아프니까 자기가 용서해줬다는 거 치우지 않게 그거죠. 아니요 일부러 못 치고 일부러. 아니요 일부러 못 치고 일부러 이렇게 화가 나서 던진 거를 다음날 보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못 치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못 치고. 무서워 진짜 서로 무서워. 아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알았어 경고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출석을 했다고 해서 조금만 움직여서 충분한 의미에서. 최악. 남자들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내분이 똑같이 집안에서 담배 피고 그냥 애들 앞에서 담배 피고 설거지하면서 담배 피고 밥하면서 담배 피고. 티비 보면서 담배 피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 드라마 보면서 도넛 쳐야 되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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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 donating servicio. 상관없어요. 제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사에 맞지도 않고 제 와이프니까 당연히 애들 앞에서 피면 안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그래요. 그럼 할머니 때부터 피우면 돼요? 거지?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나이 참 네. 그런데 나이도 사실 37이고 왜 그러지? 좀 약간 너무 가부장적이고 뭐 좀 그런 면이 있나 봐요? 제가 이제 맨날 농담쪼록 오빠는 37이지만 6.25로 겪은 사람 같다고 집에 오면 물 갖고 와 뭐 리모컨이 옆에 있는데도 찾지도 않고 그냥 말로 먼저 내버려 리모컨 어딨어? 오빠 옆에 있어 그러면 리모컨 어딨어? 오빠 옆에 있다고 리모컨 어딨어? 담배 뿐만 아니라 되게 아주 여러 가지가 많네 지금 또요? 양말 신겨달라고 양말 신겨달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양말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종이야 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저 밑에 있다고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동등한 것보다는 남자가 좀 더 위에 있지는 않아요 왜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깥 일을 하니까요 바깥 일을 하니까 남자가 우선 순위가 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인 분께서 맞벌이를 하시면 동등한 관계로 대우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보다는 아래 당연히 저보다는 아래 있죠 왜?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되게 위에 있으셨어요? 어머님보다? 아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오? 아니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오? 남편분이 저렇게 남자와 여자는 레벨이 좀 다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술 먹고 외박하는 것도 365일에 한 200일은 거의 200일은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 초에 그랬고 지금도 외박을 200일에 했다고요? 결혼 초에 초에 365일에 200일을 했다고? 그걸 되게 당당하게 그거 밖에서 사는 건데? 신혼 때요? 네 어떻게 그러지? 아니 어디서 잤다고 그래요? 그냥 친구 만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고쳤다고는 하는데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아직도 외박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여자가 애를 두고 어딜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 태어나서 나보다 더한 사람 처음 봐 본인은 담배 피울 거 처음 만나고 피우고 나보다 더한 사람은 처음 만나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왜 아내분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낮에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괜찮은데 저녁에 아홉 시에 만나서 뭐라겠어 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좋지는 않잖아요 본인은 외박까지 하잖아요 술까지 먹고 이백 일을 저는 이제 지인 관리나 인맥 관리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부인은 지인 관리 인맥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낮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하라고요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되는 거지 굳이 저녁에 지금 달려와서 나왔던 이해 못하는 남편 중에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이거 방송 나가고 후환이 되겠지 않아요? 오 진짜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진 사람을 만나는 게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진 사람을 만나는 게지 저는 못할 건 없잖아요 진짜 최강이다 무서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팔자라 이거예요 팔자?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연애할 때는 엄청 다정 다가맞고 엄청 다정 다가맞고 제가 자꾸 어딜 가든 손을 잡고 다니고 먹을 거나 친구들 만날 때 다 엄청 다정 다가맞고 그래서 그 자상한 면에 제가 반해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갑자기 뭘 변했어요 갑자기? 정말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지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동생 조성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형이 담배 때문에 누나가 고민인 건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제 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은 전혀 몰랐어요 처남이 보기에 매형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오게 되면은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다 되게 잘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몰랐던 부분인데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안이하게 이제 그냥 넘어갔던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상황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제 매형이 굳이 자고 있는데 깨어가지고 야 물 달라요 뭐 휴지 달라 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나가 집에 와서 막 매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해요? 누나가 평소에 이제 좀 그런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아 얘기 안 했구나 네 그냥 혼자 좀 많이 삭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나왔겠다 네 속 시원하게 매형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담배 피우는 거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지금 매형 내가 솔직히 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다행인데 아 그리고 누나는 화장도 거의 평소에 안 하고 그냥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상해 독생이 너무 속상해 지금 매형은 평소에 뭐 술 마시냐 뭐 쇼핑하냐 돈 많이 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는 좋은 사위 저한테는 좋은 매형 누나한테는 좋은 남편 저희 조카들한테는 좋은 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어떤 존재예요 남편에게요 고마운 사람이죠 애들 잘 키워줬고 네 그럼 그렇게 고마우면 좀 아내가 조그만 바램 같은 것들이잖아요 아니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바로 위층 가서 담배 피우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계단만 올라가면 옥상인데 제가 집 병원 생활에 거의 8년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요 하루에 정말 아파트 30개 동을 깨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따지자고 보자면 이게 한 계단 뭐 한 계단 한 층만 올라가면 옥상이라고 느끼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올라가야 돼 그럼 배러가요 지금 변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싫어질 수 있는데 참아줄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약간 화도 나고 니코틴 중독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배려가 전혀 없더라고요 극이기주의자였던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가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비위? 비린내가 제일 싫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남편에게 계속 비린내를 맞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내고 그 자리에 그냥 밖에서 나가겠죠 그러면 집사람들 후변염색이 계속 나니까 짜증내고 집 나가면 어떡하려고 해요? 거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정말 이 사람은 내 미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생선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생선을 준비했어요 진짜? 한번 맡아보시라고 정말? 남편 나와요 이리와요 이리와요 담배 한 대 펴요 이리와서 이리와 잠깐 나와 잘 모아줬다 이거 잠깐이 뭔데 잠깐 나와 잠깐 나와 잠깐 나와 잠깐이 뭔데 잠깐 잠깐 나와 잠깐 와우 조기새끼 젓갈인데 최곤데 조기새끼 젓갈인데 최곤데 이리와요 안에 이거 황석어에요 황석어에요 이리와봐 김자가 있대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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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건강을 안 하죠 아니 이거 안 먹어도 그렇죠 잘 바라다 왜 이걸 못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걸 왜 못해 아이고 참 나와 먹어봐봐 아 이리와봐 아 이리와봐 근데 지금 이거는 친구들이 계속 화장실할 때도 막 안방에서도 막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 봐 근데 이거는 건강이라도 좋지 건강이라도 자 옥상으로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요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요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남편이 정말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라고 느끼라고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 저희가 우리 딸 생선 냄새가 더 싫어요 담배 냄새가 더 싫어요 담배 냄새요 본인 싫어하는 냄새가 강제로 저희가 계속 맡겼는데 어때요? 싫죠 이걸 근데 계속 이해해달라고 너무 좋아하신대요 생선을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 다 생선 이렇게 먹었다고 집에서는 안 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죽어요 우리 딸 앞에서 딸 앞에서 딸 집 안에서 남아일원 중천금입니다 피겠습니다 어어 딸이날 약속 애들 안 펜다고 뭐 $2 내 ness은 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집 안에서 남아일원은 꼭 약속 지켜 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баг이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배랑 태양이랑 우리 내가 좀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날 좀 더 사랑해 주길 바래. 게스트 분들이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릴 때 그 기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커서 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많이 그런 교육들이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인데요. 조금씩 나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5, 3, 4, 3, 2, 1, 그만. 안희와 딸에게 한 말씀씩 하실까요? 차근아 내가 뭐 여태까지 뭐 어떻게 했고 지금은 오늘 나왔으니까 담배부터 하나씩 조금씩 바꾸도록 노력해 볼게. 딸한테 한마디 없게 딸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알았지? 응 사랑해. 자 과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보여주세요. 자 결과입니다. 안희는 인생. 자 끝자리 1. 자 100표는 당연히 넘어갔고요. 170일 아니야? 170일? 190일. 나온 적이 없죠. 190일. 100일. 100일. 아버지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곧 70이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누구한테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더 참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외손자를 도맡아보고 있는 독박 육아 신세라입니다. 아 할아버지가? 저희 딸은요? 아빠 얘 이유식 좀 만들어서 먹여. 아빠 아빠 얘 응가 있어. 기저귀 좀 갈아줘. 아빠 어떻게 울잖아. 빨리 안아줘 빨리. 네 애는 좀 네가 좀 봐라. 아 아빠가 돼서 그것도 못해줘. 빨리 좀 해줘 좀. 아빠가 담배 피우면 되는데. 어쩜 그렇게 뻣뻔하게 부려먹는지 지는 소파에 앉아 TV나 보면서 제게 호통까지 쳐줍니다. 아빠 아빠 좀 일어나봐. 아유 뭐야 왜 깨워 이 새벽에. 아 몰라 몰라 애 계속 울어. 아빠가 좀 애 좀 세워. 나 내 방 간다. 새벽 3시든 4시든 막무가내로 우는 손자를 맡기고 사라집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제는 손자 육아까지 너무 버겁네요. 제발 제 노후 생활 좀 지켜주세요. 이야 이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할머니가 많이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거의 컸어요. 아 그래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그냥 그냥 친구 먹고 그냥 친구 먹고 그냥 거의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죠. 딸도 있지만 사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기까지. 자 고미세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신사시네 신사. 여기 참 자켓이 내려오신 분 처음 봤어요. 결혼한 딸과 같이 살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사층에 살고 그냥 또 우리 우층에 살아요. 아 5층으로? 아래 우층으로. 외손자가 지금 식교육을 19개월 됐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5시 돼서 내려와요. 딸 퇴근시간에 맞춰서? 아니요 딸에 직장 안 다녀요. 네? 직장 안 다녀요. 네? 직장 안 다녔다고요? 영대도 유가로부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직장은 안 다녔다고요? 아 지금 놀고 있어요. 집에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뭐 전화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다 직장 당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다 직장 당인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그렇으니까 믿겠다고 하는 거였죠. 이거 지금 진짜 고민이다. 지금 9시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밭 올라가면은 딸 예미야 그래요. 아기 응아였으니까 기저기 갈아 채우고 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기고 씻기고? 씻기고 난 옷 입히고 나면은 우리 서우 유습 좀 끓여줘. 그럼 어떻게 더 끓여줘야죠. 아니 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아니 딸은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전화 친구한테 전화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멋있다 딸 멋있다고. 아니 그러면 5시이면 이제 어떻게 딱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에? 끝난 게 아니죠. 에? 또 이제 차 한 사람이 있다 보면 전화 와요. 서우 응아에서 빨리 올라가 그래. 또 호출해요. 아니 애는 응아 계속 하죠. 또 밤에 잠을 자다 보면은 밤새 해도 잠 못 자서 아빠가 한 두 시간만 채워줘. 그래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럼 채워요? 그럼 그럼 같이 애기하고 같이 놀면서 잣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으아악 육아를 왜 아빠가 하세요? 진정엄마는 또 이제 큰딸 집에 또 애들이 둘이 있어요. 큰 딸 집에 맞벌이 하니까 아 그 집은 맞벌이 하니까 어긴 맞벌이 근데 그거는 맞벌이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럼 막내딸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막내딸은 아빠가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믿고만 있어요. 아빠니까 나빠니까. 아니 그럼 막내서위 뭐하세요? 진짜 아빠는 뭐예요? 막내서위는 우리 딸보다 6살이 적어요. 그래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지도 얼마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누가 담당할 시한이 얼마 없어요. 아니 나는 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해주시면 그만인데 왜 해주세요? 내팽개 치고 나간 적이 있어요. 있어요? 친구들아 술 한 잔 먹으러 갔어요. 예 아버님이.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전화가 와요 아빠 뭐하냐고 나 술 먹는다 왜 이러면은. 아빠 여기 커피 먹었는데 해가 막 뛰어다니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카페로 아빠를. 불러. 아빠 술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또 인자 술 술 먹다가 또 집에 와 또 데리러 가죠 또 인자. 카페까지 가서요? 네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네 너무.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끌려가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빠 원인 제목을 하셨네. 친정아빠를 너무 고생시키는 딸. 이야 세상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독님 좀 물어봅시다. 왜 친정아빠한테 이렇게 독박육을 떠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좀 애 보는 편이 서툰 편인데 아빠가 애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아니 애 보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하다 보니 느는 거지 본인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는 봐요. 에하. 지켜는 봐요. 에하. 너무 상당하게 절 지켜봐요 뭘 뭘 그러면 왜 지켜보는지 뭐 옆에서 뭘. 이제 아빠가 이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죠 아빠가 잘 할 수 있도록. 아니 미흡하면 뭐가 빠져요? 아니 뭐가 빠져요? 아니 예를 들자면 뭐 수저나 젖병 같은 거 아빠가 소독을 잘 안 하시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소독을 하고서는 애 젖병을 돌려야 된다 뭐 감자튀김이나 얼음과자 게다가 매운 치킨까지 애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직 그걸 먹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애가 그걸 먹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먹으려고 아빠는 애를 볼 나이가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알면 왜 본인이 아냐는 말이에요 다 아는데 아빠가 너무 잘 봐요. 서우랑 잘 놀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로 잘 알잖아요 감독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건 아 이게 지금 이거는 계속 또 똑같아 반복이에요 아까 아까 패턴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안 맡기잖아요 그래도 안 되지 왜요 그래도 서우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그거는요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계속 엄마처럼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애가 안 떨어지죠 당연하죠 근데 그 모습도 약간 베프처럼 베프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요 옆에 사람들이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죠 뭘 왜 이러냐 오늘 지금 저 뒤에서 뒤에 있는 저 담엘필 나면 또 이해 안 된다는 그런 적은 이유잖아요 이해 안 된다는 게 뭐야 왜냐면 쟤는 이해 안 되지 아버님이 평소에 손자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 모습 저희가 좀 사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보기옵니다 아 귀여워 이 사진은 딸이 찍었겠죠? 지켜보고 있는 시선에서 카메라 보고 계시지 않겠지? 귀여워 단백이고 아버님 정말 감정없이 보이시죠? 정말 감정없이 놀아주고 딸 놀고 있는 거야? 놀아주고 딸 놀고 있어 딸 놀고 있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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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 충격적 야 진짜 이게 이건 정말 희한 게 없네 아버님 진짜 갈등이 없어 얼굴이 아버님 진짜 갈등이 없어 얼굴이 얼굴이 감정이 없어 엄청 피곤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서도 피곤하셔서 저런 아버님의 모습이 보면선 좀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보기 좋은데요? 보기 좋은데요? 아 네 아니 보기 좋은 부분도 있어요 보기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저게 일상이니까 한둑하시면 모르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따님이 지금 아버님을 고생을 시키잖아요 혹시 용돈이라도 두둑히 드리는지 그래요 그거는 다 선생님이 알죠 바로 이런 암파만 받아요 네? 노페이예요? 도려 받아가요 도려 받아가요 용돈을 받아? 아니 용돈 받는데 도려 열정 페이 열정 페이 열정 페이? 아니 근데 도려 우리 집에 온천 살면서 전기 요금 안 내죠 또 뭐 가스 요금 안 내죠 또 그래 쌀 없다고 그래요 쌀 쌀 그럼 갔을 때 또 한 포 사다 줘요 쌀도 얻어가고 또 그것이 또 다가 아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또 엄청 많나 봐요 통닭 사줘 그럼 족발 사줘 그럼 어떻게 사줘야 저희 부모니까 안 된 소리는 못해요 사는 그냥 어린 딸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그냥 안 된 집이에요 사니까 큰 애가 마다 사주는 거예요 아버님 왜 이제 나오셨어요 원래 이런 경우에 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돈을 좀 드리는 게 그럼 드려야죠 당연히 도리잖아요 아니 근데 아빠가 제가 조금 드려도 잘 안 받으시고 또 아빠가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아빠한테 기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아버지한테 드리긴 드려봤었어요 드려보긴 했었죠 얼마 정도 드렸는데 아버지한테 20? 나한테도 안 받으시는 거죠 나한테도 안 받으시는 거죠 나한테도 안 받으시는 거죠 생일 때? 나한테도 안 받으시는 거죠 나한테도 안 받으시는 거죠 생일 때? 한 번? 생일 때 한 번 한 번 생일 때 한 번 그거 말고 생일 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월마다 우리 서우 봐주니까 아빠 감사해요 이것도 드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약간 본인 스스로 이런 생각이 내가 좀 철이 없구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면 빈자리가 되게 외롭다고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철없는 딸로 그냥 철없는 딸로 살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아 너무 채웠는데요? 넘쳐나요 지금 넘쳐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성숙하게 딱 다가갔을 때 다 커서 이제 손을 댈 데가 없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또 왠지 늙어가시는 기분이 들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효도 차원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 그쵸 그런 것도 없잖아 그쵸 없지 않아 이태 요도 차원에서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 담배 피는 남편하고 이분하고 함께 살았으면 어떨까요? 자 우리 6살 어린 사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장이 되게 곤란하잖아요 와이프 당신이 좀 해라 어르신 힘든데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여자라서 몸이 약해서 여자라서 몸이 약해서 권장한 남자들이 애를 볼 시대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요? 용돈이라도 좀 주면 돼요 용돈이라도 용돈을 들여봤는데 다시 이렇게 서우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또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아... 아내랑은 소개를 받았어요? 아니면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 그러면은 아내의 어떤 매력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매력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저를 막 좌지우지하는 저를 막 좌지우지하는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요? 그 매력에 빠져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집에서도 이렇게 날 좌지우지하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는 좀 잡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친정 어머님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네 큰 딸 또 자수 막내딸 뭐 굉장히 고생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큰 딸은 또 얘하고 천주 차이예요. 다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맞벌이 하나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곱 시 되면 아이와 딸이 왕복 한 한 시간 삼십 분 걸려요 안양이니까 멀다 그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다니는 게 피곤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밥 안 먹을 때는 집에 와서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씻기도 하고 그러면 네 전화가 아예 아팠어 어디서요? 위에서요 막내딸의 네 그때는 내가 이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타임이 맞아요 또 응아하고 씻기고 청소도 해주고 실업지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아 막내 사이에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기는 있는 거죠 막내 사이에 오면 내가 내려와야 이제 해주고 엄마가 그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우리 막내딸 뭐하고 계세요? 그냥 좀 뭐 텔레비전 보고 전화하고 매일 그거야 일상이 근데 그거 왜 해주세요 어머니? 원래부터 이렇게 응바지예요 잘 할지도 모르고 좀 해라 해라도 안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할 때까지 놔둬야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다 네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습관을 들이셨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머 기가 막히다 이러지만 다른 딸만의 이론이 있어요 들어볼게요 놔두면 좀 제가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사이에 다 해버려요 청소를 그래서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어요 놓쳤다 그러면 엄마가 큰 언니네 가서 고생하고 집에 와서 좀 심만한데 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유가 있는 게 서울을 낳고 나니까 그 영계암이라고 상피 내암 그 암 판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술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뭐 최대한 조심하라고 해서 계속 누워 있는데 제가 좀 움직여 모르고 이제 좀 움직였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도 좀 왔다 갔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수술한 거 다 알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제가 수술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네 그러면 최근에 그거는 알고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전에도 그렇긴 했죠 그 전에도 그렇긴 했죠 네 그 전에도 그렇긴 했죠 그건 뭐예요? 네 그 전에도 그렇긴 했죠 기본적으로 몸이 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연이랑 두 번째 사연을 하면서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같잖아요 자궁과 쪽에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댕기고 어디 나가는 거는 괜찮대요 먹는 거는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딸이 또 이제 술 마시러 나갔어요 수술하고 수술하고요? 아 아 애는 안 보고 그 와중에 근데 애가 아팠어요 열일 났구나 열일 나고 기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면 했어요 너 애기 아픈데 빨리 오라고 애가 나올 때 금방 멀쩡했는데 왜 아프냐고 그래서 결국은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제가 손자 들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공급실에 가신 거예요 공급실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애가 안되는데 안 오셨어요 애 술 마시고 오빠가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빨리 오래 하려고 거짓말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갔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했죠 근데 밤 수술까지 하시면서 왜 술을 마세요? 결혼을 안 와요 이제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1, 2, 3차 술을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새벽까지 가 있어요 또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애엄마라고 뭐 별로 티내고 싶지도 않고 해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애엄마는 제일 빨리 가야래 뭐 이런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버지는 술 한잔 오랜만에 하시는데 불렀잖아요 아 그쵸? 네 아빠는 이제 많이 드셨고 이제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대신 제가 가보면 되니까 오늘 이기점 인기주의의 특점입니다 그대신 제가 가보면 되니까 오늘 이기점 인기주의의 특점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마마무는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쭉 지금 사연을 들었잖아요 뭐 어때요? 저한테 아킬레스건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항상 봐왔다 보니까 지금도 커서도 부모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 막 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셨다면 진짜 이제는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너무 미워요 진짜 언니가 너무 미운 것 같아요 눈빛 쏴 눈빛 네이저 눈빛 네이저 아 아 너무 하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아 저 방법을 너무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주먹은 주먹 풀 거예요 결국은 결국 다 얘기하는 느낌 네 맞아요 저기 제가 볼 때는 먼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조금 엄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육아만큼은 이제 전적으로 아니 아직 딸한테 못 맡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서우가 7개월 만에 낳았어요 태어날 때 1.18킬로를 태어났어요 아이고 그리고 다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뭐 잘못하면 못 고를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요즘은 보면 이제 걷는 거하고 손 쓰는 거하고 이제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아니 언어가 좀 소툴고 성질 성질에 못 이기면 머리를 가끔 박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머리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아무도 맡겨서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양수가 새서 진통이 오는 바람에 7개월 만에 아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몸조리를 해야 됐고 애가 퇴원을 해서 보려고 할 때쯤에 오른쪽 발가락을 빼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팔톱 팔톱 네 그래서 그걸 억지로 빼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달 정도 못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뒤꿈치가 찢어졌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거기에 표피 조직이 두꺼워져서 볼록 튀어나와서 거기를 또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정상적이지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한테 많이 맡기게 된 상황이 있었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상처가 없었어요 그럼 본인이 오롯이 다 아이를 봤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근데 막 오기야 금야 하는 게 엄만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맡겨놓는 게 나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나거든요 저도 엄마라서 애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제가 또 힘이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 그 대신 아빠 같은 경우는 좀 광고한 범위를 챙겨주시는 거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제가 잘 챙겨요 서호에 이제 보면 방바닥에서 누워서 전진을 한다 그럼 서호가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아빠한테 심심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걸 놀아줘라 놀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아줘라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조금 놀아주기는 해요 와 참 틀어지네 지금 아까 첫 번째 남편도 그런 착한 아내 쪽의 가족들을 이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착한 엄마 아빠는 지금 딸이 좀 이용하는 느낌이야 여기도 지금 아니 강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무한한 기둥이고 언제나 다른 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아빠 스무 살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네 틀려요 겁봐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 애가 젊은 날에 아빠 체력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빠는 좀 튼튼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튼튼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딸이 올 때는 어때요? 아버님 건강은 어때요? 아 아빠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럼 약을? 예전에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수술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계속 차는 아이고 무릎이 네 무릎 부분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서 그 정도까지요? 네 그게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물을 빼줘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시거나 하면 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육아할 때 무릎을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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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동생이 조금 동생이 좀 전에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쓰러졌다고 그러실 때 약간 왜 갸우뚱해요? 모르셨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쓰러지신 사건은 잘 몰라요 오늘 들으신 거예요? 예 거지는 오늘 들은 거죠 그럼 무릎에 물이 차요? 그거는 알았어요 그땐 있었어요 무릎이 차고 물이 차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으면 아빠는 이제 다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 다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고 살아 아빠도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 아빠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니 아빠도 이제 괜찮다고 말을 하시니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표정이 친정어머님이 마이크 보시기엔 이제 아버님이 진짜 언제 가장 이렇게 좀 안 돼 보여요? 가끔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요 한 것만 뒤에 뭘 하나 자나 보면 술 한 병하고 써주잔 하고 써주잔 하고 물 끓고 혼자 방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한숨을 쉬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버님 왜 화난 데서 드시지? 경상동 사람이 돼서 표현을 잘 안 해요 힘든 일을 삭히시는구나 그러면서 네 네 혼자 삼키면서 그거 보면 말을 못하고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없으세요? 아빠가 워낙에 말이 없으시긴 한데 그게 저 때문에 힘드신 건지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당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셨으면 좀 변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노력은 해봐야죠 정말 궁금한 게 딸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버님 왜 부푸고 소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한숨 부푸시고 지금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육십 육십여덟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좀 놀고 싶고 그거야 전화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저도 등산도 가고 싶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식 빗바라지 다 하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생 고생하면서 장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근데 지금 답답하다 진짜 어떻게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따님?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저도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말이 좀 자상하게 말을 제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느껴져요 네 근데 고맙긴 저도 고마워요 네? 아니 저도 고맙길 생각해요 아버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혼자 술을 드신다 그러면 고맙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편하게 등산도 가게끔 해 주신 마음이 조금은 들긴 하시냐는 얘기예요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 써요 남편 월급 받으니까 돈을 덜 쓰고 그래도 남한테 맡기기는 좀 그래도 남한테 맡기기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말했다시피 또 서호가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당연히 하면 할 수 있는데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고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굳이 왜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인 거예요 참 제가 봤을 때 큰딸도 그렇고 막내딸도 그렇고 사실은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전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최소한에 일주일에 두세 번 뭐 부모님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엄마도 봐봐요 아버지도 봐봐요 관절이니 뭐니 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회의를 하셔야죠 언젠가는 아프세요 예 알겠죠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이러시다가는 아버지 아프시기 전에 아버님이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고 아프실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깜깜한 밤에 소주를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럼 최소한 아버님 친구 만날 때는 그냥 놔두시고 등산 갈 때 가게 해주시고 그날만 보면 되잖아요 왜 그것마저도 못해주냐고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은 뭐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 만날 때 그거 전화로 아버지 부르지 말고 기저귀 같은 거 가는 거는 엄마가 해야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시 올라오게 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 아버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아빠가 친구 만날 때 전화를 안 할 수 있도록 할게 있도록 할게 이런 게 아니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버님이 생각할 때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이제 왜냐면요 아버님 따님이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 지금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테라야 앞으로는 아빠가 어디 갈 때 전화하지 말고 웬만하면 서운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딸 사랑한다 vocal집 평소에 표현을 많이 못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누구보다도 진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겠어요 그 마음이 오늘은 좀 특별히 숙υ스럽지만 표현을 해보세요 아빠하면서 내가 좀 아빠로 알다시피 좀 소뚝뚝한 편이라 다정다감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그리고 나도 사랑해 또 힘드 시간 보냈는데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자리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이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되게 무감정하게 그냥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감정이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여행하고 등산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배워가는 자리 같아요 저희도 뒤돌아보게 되고 저희도 자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2, 3, 2, 1, 그만! 찌둔 인생이 172편 찌둔 인생을 이기기는 첫 제목 같은 거 보여주세요 171편을 이길 수 있을까요? 100편을 풀고 넘어갔죠 175 175 165 165 165 165 165 알겠군 165 여러분의 계기로 해서 더 행복한 아빠, 엄마와 딸 사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 165 176 165 177 177 177 178 18 18 운동에 살고 운동에 죽는 이 사람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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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오우 베이스 베이스 스파트 제 아내는요 심각한 운동 빈독인데요 여행을 가둬요 훌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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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이 새벽에 안 자고 뭐해 아 뭐하긴 운동하지 훌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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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엄마 운동 조금만 하고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운동에 빠져서 가족들을 항상 잘 할의 저요? 저 평범하고 여성스러웠던 예전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소룡들 같아지는 제 아내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 아내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일단 남편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고민해주는 곡 나와주세요. 어느 정도로 운동하길래 중독인 거예요? 우선 저희 아내가 결혼 초기에는 통통한 체격의 제가 딱 보기 좋은 스타일이었어요. 첫째 임신하고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둘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죠. 본인이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운동 기구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집에서 하시는구나 운동을? 네, 집에서. 트레이닝. 그래서 처음에는 2kg짜리 아령으로 시작했는데 이만한 짐볼도 사고 그리고 마루의 턱걸이, 턱걸이 할 수 있는 사이클, 그 다음에 워킹 머신. 그리고 최근에는 벤치프레스를 사달라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그냥 헬스장인데. 아, 진짜? 네, 헬스장이에요. 야, 지금 완전 몸짱이에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이소룡. 여자 이소룡. 그러니까 지금 옷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옷을 벗으면 식스팩도 있고, 식스팩도 있고. 식스팩이 생겼어요. 여성은. 식스팩이 생겼어요. 식스팩이 생겼어요. 식스팩을 만든 아내 보고 싶죠?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장군 오빠. 장군 오빠. 이거 집에 다 한 거예요? 네, 집에 있는 이렇게 봉 가지고, 청동 봉 가지고. 저 옆에 노란 게 저 척거리 하는 거죠? 척거리가 됐어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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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은 식스팩이 있네. 힘든데. 아, 저거 팔 보면 남자 팔 같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뭐가 고민이에요, 근데? 아, 옛날 몸이 아니어서 고민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좀 여리여리하니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그렇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부엉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맑은이까지인가?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신혼체나 그러한 여성스러움 오라는 거. 애 둘까지 낳았는데 건강한 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째가 7살, 둘째가 3살인데 와이프가 운동하는 시간에는 애들이 이제 방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애들이 이제 따라 하잖아요. 그럼 2kg짜리 아령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쳐요. 반전, 반전. 생각만 해도. 짐볼에 올라가서 놀다가 오, 넘어져 버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소룡 닮은 아내. 여보. 한번 만나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여보하고 불러보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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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진 속에 이소룡 닮은 아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장 느낌이에요. 전혀, 전혀. 사진을 볼 때 막. 여리여리한 느낌이신데요? 귀여우신데. 정말 남편 말대로 운동 중독이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린데. 운동을 하고 싶은 만큼 생각을 해놓는데 그걸 못 하면 하루 종일 운동 생각만 나요. 중독이네 그럼. 중독이네 그럼. 얼마나 하는데 할당 할당 본인이 생각하는 게 얼마 정도? 뭐 철봉이나 아련 같은 걸로 근력 운동 한 이십 분 하고 버피 테스트나 마운틴 클라이머 같은 거를 한 삼십 분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오전에 오십 분 하고요. 그리고 레그레이즈나 크런치 브이시 덮 같은 거를 한 오백 개 정도 채우고 한 오백 개 정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힙업 운동이라고 브릿지나 던키킥 익스테이션 같은 거를 한 삼백 개 정도. 지금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네 하면은 이제 40분 또 돼요. 그리고 첫째 오면 다 케어한 다음에 밤에 원시시라고. 그러면 이제 엉덩이랑 허벅지가 탄탄해지거든요. 그렇게 10분을 버티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들으면 트레이너야. 다 끝내면 안 힘들어요? 저는 그거를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하면 너무 힘들고 하고 싶어요. 몸살이 나요. 운동을 안 하면 몸살이 나요. 네.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치기도 한데. 아령 떨어뜨리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폼 깔고 해놔도 어딘가에 터져서 와요. 그런 애들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깨끗해요 그냥 아령에 살짝 부딪혀서 멍드는 정도? 어느 정도 다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럼 고민이 아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이 아니다. 애들 다 잘 보고 있다? 네. 솔직히 엄마들 24시간 아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 하잖아요. 깜빡하면 30분 지나가요. 맞아요. 저는 대신 그 시간에 운동을 하셨거든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운동을 하셨거든요. 지금 난감한 얼굴이에요. 지금? 좀 많이 난감한데요. 저희 와이프가 말을 좀 잘해요. 말을 잘해서 그런 거지 전혀 그건 아니다. 방치다. 남편 입장에서는 안 나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요. 그럼 오늘 빠졌잖아요. 치푸등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합시다. 오늘 먼저. 오늘 먼저 여기서 합시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남편이 고민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별로 그런 것 같죠? 맞다.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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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채우. 와, 잠깐. 눈유. 와, 여러분. 잠깐, 잠깐. 이거 설치하는 동안. 베이크가 돌렁돌렁. 뒤로 한 번만 해주세요, 뒤. 베이크가 돌렁돌렁. 뒤로 한 번만 해주세요, 뒤. 뒤. 딱 잡아서. 멋있어, 진짜. 아이고야. 아까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네. 설봉을 하는데. 앞에 보고 하셔야죠. 설봉? 설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잡고. 이제 와이드 그립이라고 해서. 너무 물이 안 가게.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 이거 긴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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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한번 할 수 있나? 맞아요. 아, 태준 씨가 와버리기 보고. 우리, 우리 중에 제일 젊으니까 한번. 네. 아, 저게 낮아가지고. sell religion. 그냥 낮아서. 그냥 한번. 낮아서. 네. 낮아서. 해봐요, 진옥 씨. 네. 아 쉬어보여 아니 더 쉬어보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끝까지 그렇지 밑으로 내려와 끝까지 그렇지 올라가봐요 한번 올라가봐요 자 올라가봐 하나 둘 야 그게 누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자 문별이 한번 해봐요 자 문별이 한번 해봐요 자 문별이 한번 해봐요 자 문별이 한번 해봐요 문별이 한번 해봐요 문별이 한번 해봐요 알 수 있겠죠? 되게 쉬워보는데 문별이 해봐 그렇지 그렇게 흔들리는구나 올라가봐 올라가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다시 해버렸고 이거 아니 제가 일단 아내분이 이걸로 해갖고 몇 개까지 하는 게 한번 우리 한 개 한번 부르면 안 돼요? 이거? 한 번에 몇 개까지 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러다 500개 하면 어떻게 100개 하는 거 아니야? 100개 보통 몇 개 하세요? 아니 10개씩 잘라서 해요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자극이 오는 거 아니고 네 올바른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참 나다 시작 하나 와 둘 멋있다 힘 안 들이고 수고 올라가는 거 같아요 네 철봉할 때는 내려올 때 힘을 천천히 내려와야 뒤에 자극이 많이 있거든요 와 여섯 하트가 있다 하트 하트 하트가 있어요 하트 하트가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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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세 개 이렇게 하다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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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라 그러면 얘는 너무 많이 나가잖아 아니 그냥 올라가 봐 우리 애기 많이 봤나 봐 아유 귀여워 야 아빠래 아빠 아니 아빠가 한 번 해보라고 그래 이리 와봐요 아빠 어머 귀여워 한 손으로 돼요 한 손으로 못하고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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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게 금향도 어려운데 엄마가 얼마나 근거라 박수 한 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가세요 왜 그렇게까지 고민이냐 자랑하냐 안의 공감은 좋시고 그런게요 그래서 일단 제 3자를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도 그렇게 큰 고민은 그쵸 애 키우면서 운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사실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럼요 집에 있는 아내가 동료의 아내처럼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가 좋으세요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주상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퀄투쇼 잘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 퀄투쇼 잘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 퀄투쇼 잘 듣고 있어가지고 직장 동료도 만나봤지만 동료분도 아주 부러워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고 이쁘게 근육도 키우셨고 그런데 아내가 만족한다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딱 4개월 5개월 만에 누님이 또 이제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겪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더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회사에 나갔을 때 와이프가 통화가 1시간만 안 돼도 다시 가요 집으로 그러면 저는 문 열었다가 있는 거 보고 다시 닫고 회사 다시 가고 아니 지금 건강하신데 그러니까요 나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걱정이 사실은 본인의 만족이 더 크지 않나 남편 핑계로 내 몸이 이렇게 되고 SNS 올려서 남아기 알리고 약간 이런 만족이 되게 커지지 않았나 지금 나는 집에서 운동해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라고 과시도 하고 싶고 또 운동 잘해서 너무 멋져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행복해요 맞아요 행복하고 그게 저한테는 과시이기도 하고 자극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전부 아닌가 싶어서 아내가 좀 남편에 대해서 소홀해하고 좀 뒷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서운함 때문에 여기 고민 사연 보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크롬병이라는 걸 앓고 있어요 식단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와이프 때문에 피해보는 부분이 마트에 가면 빵도 사고 이렇게 많이 사요 근데 집에 갖고 오면 딱 이만큼 먹어요 아내는? 네 먹고 저녁 되면 우유하고 해서 꼭 갖다 줘요 매일 제가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결혼하고 사실 한 이십 킬로 정도가 쪘어요 이십 킬로 정도가 쪘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십 킬로요? 먹고 싶어요 크롬병이 있어서 이만큼만 먹고 다 드시는 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먹고 싶으니까 사서 조금 먹고 그거를 남편이 입에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밤에 자기 전에 남편은 좀 그게 고민이겠구나 진짜 고민이다 서럽다 진짜 제가 말은 표현은 못했는데 서운했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관리를 계속 몸도 키우시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라서 아 언제가 우울했는데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아빠 크롬병이 심해지면서 아이들 아빠는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고 둘째를 낳았는데 4일 만에 신호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야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게 저희 신호거든요 근데 장례식도 못 갔어요 아이 아빠한테 나 힘들어 나 우울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개월 만에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괜찮다고 계속 억누르기만 했어요 억누르는데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구나 그러다가 맨날 울면서 보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 운동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난 거네요? 땀 흘리고 나니까 정신이 밝아지고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많아지고 한창 많이 할 때는 6시간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운동 때문에 또 아이가 방치가 되겠구나 해서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운동들만 모아서 아이들이 뭐 이제 자유시간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잠깐 잠깐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쓸기롭게 아주 잘 상상하네 아니 그러게 나 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네 조금 다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듣고 나니까 사실 좀 미안하기는 하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배려를 못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불만인 것도 하나가 뭐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목이랑 사는 느낌 뒤에서 제가 예전에 백허거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하면 아프고 강목 같다고요 아 강목 이제 팔베개를 해도 한 분 이상을 못 해주고 또 어디 1박 1로 가고 그러면 그때만큼은 운동을 좀 잊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안 하면 막 안 돼요? 제가 불편해요 네? 제 자신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마음이 이게 모든 어딘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가족끼리 산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행 갈 때도 거기에 맛집 찾아가지고 함께 그런 행복을 그럼요 아내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바라는 거는 운동량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냥 보통 일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으로 좀 변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우리 여보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뭐 써니도 힘든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서 써니? 같이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사랑해 네 자 우리 마마무 자 고민이다 고민이 저는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배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응원해주고 싶고요 뭔가 보기 좋았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었겠다고 생각하시면 둘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고기 격허는 소리 자체가 그냥 남편 패배감이 느껴져요? 자 우리 아내 그래도 오늘 남편 얘기 많고 들었잖아요 어떠신지 남편한테 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 휴식기를 가질게요 이사 가면 집이 넓어지잖아요 벤치프레스 좀 놔주세요 아내가 벤치프레스 서둘러 사랑해 오랜만에 진짜 부른데 고민되고 나왔는데 행복해 보여 이번 사연까지 답답했으면 그만두려고 그러세요 자 몇 프로 나왔을까요? 돌아와요 그대 보여주시죠 3초수 자 이렇게 해서 찌든 인생 이번 주 우승을 잡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인공에게 고민 2번 장면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